전북교육청이 오는 13일부터 등교하는 고등학교 3학년과 60명 이하 초중학교 학생들의 세부적인 출결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확진 학생은 물론이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원이나 등교 일주일 전부터 학생은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학교에 인터넷 등을 통해 매일 내야 합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본인과 가족의 해외여행 경력이나 자가 격리 여부 등 5가지로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를 할 수 없는 대신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확진은 물론 의심 증상 학생은 등교가 중지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 이상일 때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학교장 허가를 받은 뒤 의사 소견서 등을 내야 합니다. 등교 수업 자체가 걱정되는 학생 역시 교회 체험 학습을 신청해 가정 학습을 하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과 교직원은 곧바로 선별진료소로가 검사를 받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출석이 인정되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등교 계약 때에 치르는 시험은 원격 수업 때 배운 내용도 범위에 들어가고 확진자 발생으로 지필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대체 시험을 보거나 이전 성적을 토대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